오늘 촬영 누구랑 하는지 아시죠? 오늘은 또 이제 약간 형이랑 비슷하지 형이 쌍뿐이야 네?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그 봤었던 구간이야 이거 언제 했어요? 이게 지금 한 3년 4년 됐습니다 호랑이야? 네 호랑입니다 저도 호랑이 있잖아요 저희네 또 상남자들은 호랑이가 아 역시 잘 아시네요 그럼요 호랑이가 좀 작다 나도 호랑이 있어 여기 아 호랑이 하셨구나 이 격투에는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싱은 졸렁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건 수직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레더 훈련은 방향전환이 좀 들어간 스텝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아 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스텝 이거 레더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가장 운동의 기본은 스텝 무조건 스텝 물론 가장 크게 꼽자면은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체력 전에 모든 운동인들은 스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 스텝 박스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발이 두 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아 한 박스당 발이 두 번씩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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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굿 좋습니다 베리 굿 좋아요 됐습니까? 네 이게 투 스텝이었고 좀 이제 가미를 줄 거예요 예 쓰리 스텝 쓰리 스텝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아 발이 바뀌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? 예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 머리는 네 몸이 그렇게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한 거는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 당연한 거죠?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웃음이 안 돼요 조금 템프를 올려서 오 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굿 고 괜찮아 이게 가장 기본이었고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? 근데 이제 사이드를 봐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으로 계속 움직여야겠죠 그렇죠?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스텝이 번갈아가면서 박스를 두 번 들어가요 가는 방향에서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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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이에요 하나 둘 bike 고치 좋아요 스텝만 구 basics 좋아요 구웃 아이 그래 베리 굿 좋습니다 강갑 운동은 세가 나와야 돼요 잘 달리기 선수들이 달린폼이 되게 좋은 것처럼 폼, 폼에 태가 좀 desired 간편하게 자 고 고 고 고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굿 혹시나는 다르게 MMA는 경합이 많잖아요 몸의 경합 네 엄청 근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근력이 훨씬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많이 봤습니다 보셨어요? 네 어디서 보셨어요? 네 맞아요 미루어야 되니까 이건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거고 순발력이기 때문에 빵빵빵빵빵빵 그냥 달리기 위해서 쭉 미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팜을 팍 임팩트 주듯이 임팩트 주듯이 하이점프 10번 하고 바로 구할거에요 하이점프 10번이요? 네 됐죠?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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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쭉쭉쭉쭉쭉 임팩트 더 빨리 밀어 좋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고고고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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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고 오케이 약간 좀 오나요? 오 이거 좀 오죠? 와 힘들어요 이 훈련은 진짜 좋은거 같아요 다리로 치고 나가는 힘도 세질거 같고 심폐지구력이 엄청나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여덟 파이 쭉쭉 쭉쭉 밀어야돼 쭉쭉 밀어야돼 쭉쭉 내가 좀 봐드릴게요 고고고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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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호흡해야 돼요 여기다 유산조각으로 넘어가야 돼요 호흡하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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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우리 항상 여기다 시도 넣고 마지막 파워 고고고고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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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산수 운동에서 유산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즉슨 호흡이 무조건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안 하다가 참고 있다가 호흡을 하려니까 그래서 부터 이제 템포가 깨지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을 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무산수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지금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독에 동시에 갖고 올 수 있는 운동이에요 고중량 유산소 운동이니까 저희가 무게정심 안에 낮춘 상태에서 미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쵸? 근데 모든 태클도 그렇고 아래에 왔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요 아 황소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무게정심은 아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지면을 사용해서 미는 거거든요 스쿼트 막 200, 300 하는 애들이 스쿼트 힘을 쓰는데 앉아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올라가요 위에서 올리면 그 사람 무게중심을 아예 지면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태클이 쉽거든요 들어 올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올려서 홀딩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홀딩? 올렸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저 콘을 갔다 오시면 돼요 아 저 콘으로? 네 뛰는 거 아니야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자 호흡하고 호흡하는 운동이에요 호흡 하면서 자 고고고고고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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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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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내려두세요 오케이 무게를 아예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체에서 힘이 많이 빠지고 상체에 들어가거든요 자 무게중심이 위에 잡힌 상체를 거기에 저 빨리 피해서 가줘야 돼요 피해가려면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지 고고고고 가려면 더 빨리 가야지 그렇지 이견내주고 가야지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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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무게를 올려야지 또 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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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느리게 하면 제가 계속 막아요 좋습니다 어 이거 올려 이거 올려 올려 다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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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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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 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진 훈련보다는 지금처럼 저를 비껴 나가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두 배는 거리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천천히 가다보면 나를 못 이겨요 스핀을 하든지 범핑하고 빠져나가든지 제가 아침마다 산을 뛰거든요 네 매일매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맨날 갔다 내려면 하루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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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매일 하세요? 네 매일 저 오늘 아침에 산 뛰고 왔거든요 오케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 부정적으로 보죠 아 28이죠 네 그러니까 몸에 지금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하 이제 좀 오랫동안 유지하시려면은 되게 되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문제 없다 이거예요 하 올라가는 문제 없는데 내려올 때가 되게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요? 네 내려올 때 무릎에 굉장히 많은 부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범핑 좋고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해 봐 오케이 아 달라고 자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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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좋아요 범핑 좋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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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 좋아요 이걸 멈춘 상태에서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예요 근데 범핑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바로 받기 때문에 네 범핑 생기거든요 임팩트 임팩트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춥잖아요 네 반팔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땀나는 거 봐요 와 나 오늘 몸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데 다른 선수가 운동을 하네 또 내가 오늘 하므로 쉬면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 새끼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 몸이 쉬러 갈 때 확실히 푹 쉬어주고 쉬어줘야 그 다음날에 좀 2보전진 3보전진을 하는데 계속 매번 1보전진 1보 후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 그래서 휴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네 진짜 그게 좋아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되게 자유롭게 운동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실력이 더러웠어요 그렇죠 좀 많이 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아 예 자 고 자 엉덩이 다칠 거예요 엉덩이 다칠 거예요 엉덩이 다칠 거예요 네 엉덩이 다칠 거예요 엉덩이 다칠 거예요 엉덩이 다칠 거예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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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올려서 무릎 올려서 그렇지 그렇죠 다시 한번 go 좋아요 고 고 자 트리스텝 괜찮아 고 고 트리스텝 하나 둘 셋 좋아요 손 자연스럽게 굿! 자 다시 고고고고!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힘든 거 다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게 되게 힘든 운전이에요 자 다시 무기 다치고 사이드 자 굿! 굿! 자 돌아오면 돼요 자 여기서 호흡을 잡아야 돼요 자 고고고고! 자 여기까지 자 푸시! 자 미세가 푸시! 자 이제 호흡! 이제 여기서는 무산수와 이산수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쭉! 쭉! 어 쭉! 한 번만 더 내온 거 이렇게 찍게 쭉! 쭉! 굿! 굿! 밀면서 밀어 한 발씩 한 발씩 다 왔어요 오케이 여기서 밀어 자 미세요 여기 밀어 끝나 밀어! 자 푸시! 자 상대방 케이지 민다 생각해 아 무시어 물어 물어 밀어 밀어! 굿! 자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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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아까 배우고 있잖아 공에서 공 어떻게 됐어 공 그렇지?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지 오케이 호흡! 보험 좀 할게요 호흡! 아 그래요? 네 제가 오늘 초사 한 번 넣은 거예요 제가 너무 유효만이 되었네요 네 갑니까? 예 파이프! 자 자 목을 다 치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동작 3번 담아서 이거 하고서 오늘 전제로 생긴 거예요 좋아서 놀든 휴식을 하든 일을 하든 오늘 이것만 하면 오늘 하루는 충족한 겁니다 예 2스텝 2스텝 자리 높여서 높여서 그렇지 리듬 갖고 2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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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텝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공기들이 다 나의 회복 원료예요 1 2 3 2스텝 2스텝 200 1스텝 2스텝 3스텝 2스텝 3스텝 2스텝 2스텝 유히히히히히히히에 체ague 고 고 그래요, 쭉쭉 미는 거예요 허리, 쭉쭉 나오는 힘을 느껴야죠 끝에서 나오면서 어깨까지 쏟아가야죠 끝까지 이런 거 알아요 좋아, 제인 쭉쭉 끝! 끝이야! 오케이! 나이스! 호오! 나이스!